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지난 주말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어제 하루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 뉴욕 증시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어제 부진했는데요. 중국은 본토와 홍콩 할 것 없이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춘절 연휴 이전 레벨을 그냥 올라서버렸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부진하게 시작합니다. 이따가 중국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른바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교차되는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 요즘 보면 볼수록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작금의 시장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1부에서는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 주제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체 기대해 볼 만할 것입니다. 미국 증시의 본격적인 조정 장사는 언제 가능할까. 한국 반도체 및 IT 부품이 증시 견인인데요. 그 외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공식 명칭이 코로나19가 됐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여전히 진행형이고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도 흉흉합니다. 그런데도 증시는 전혀 굴하지 않거든요. 춘절 이후 지금 증시 여름 굉장히 참 가파르게 회복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단하십니까?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책 내면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 주식을 좀 싸게 사자. 싸게 사자.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저는 올 상반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급나겠다. 지금 다시 갭 하락을 메꿨습니다. 다 메웠습니다. 아직 저는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바닥을 못 봤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멀리나면 4, 5년 정도는 중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올 상반기에 중국 주식을 사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그동안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듣기로 한 번 중국 증시가 한 번 이렇게 쿵 하면은 그때가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는 한 번 크게 한 번 장이 선다라고 하셨는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한 번 급나 그거 기다리지 말고 아예 사놓고 그냥 잊어버릴까 싶기도 하는데 예예. 그냥 서서히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서서히 분할 매수.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오늘 상반기 몇 달 동안 나눠가지고 저는 분할 매수하면은 저는 그런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우한 폐렴 발발 이후에 중국이 대처하는 모습이나 중국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면 싶은 온갖 중국에서 올라온 SNS들 관련한 것도 보다 보면은 얘들이 G2라고 불릴만한 나라야 싶은 만큼 굉장히 그 후진성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여가지고 예.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G2 세계 지도자는 아니죠. 그런데 경제 규모가 워낙 빠르게 크다 보니까 경제 측면에서 G2라는 말을 들어도 됩니다마는 사실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니고요. 네. 과거 영국이 시장주의를 주장하면서 세계 패권국가 됐고 미국은 자유민주 주장하면서 세계 패권국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 하기는 힘든데요. 단지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빨리 커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투자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이제 중국 정부나 이렇게 인민은행 등 금융당국이 내놓고 있는 경기 부양책 내지는 시장 안정책 요즘 그야말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기대할 만한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로라고 하죠. 네. 코로나19. 사태의 중국 정부가 하는 것은 중국 중앙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고 어제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돈 풀고 그다음에 GDP 대비 지금 재정적자가 거의 5%인데 재정적자를 더 늘려가지고 정부가 돈을 쓰자. 재정적자 확대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실문명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습니다. 크지 않겠다? 네. 과거 보면요.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얘기가 발생하죠. 이 그림입니다만은 이때 중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었어요. 잠깐만요. 조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GDP 파란색은 GDP 성장률이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얘기가 일어납소서 세계 경제 오르니까 중국 경제 성장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이제 성장률 자체가 한 10%대 두 자리에서 해서 한 5, 6%대로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때 재경이 한 4조 위안 푼 걸로 아는데 네. 무려 30%가 왔어요. 사실. M2 증가율이. M2 증가율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소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경기를 부양하니까 이게 비금융 민간분 쉽게 말해서 가계 기업의 부채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문제는 이 기업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을 풀면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이런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얼핏 보고 넘어갈 것 같아서 비금융 즉 가계나 기업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좌측 보니까 250%가 넘습니다. 네. 250%. 특히 기업 부채. GDP 대비. 네. 특히 기업 부채가 한때가 GDP 대비 160%를 넘었었거든요. 조금 구조조정하면서 최근에 150%, 15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만 이 기업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돈을 풀면서 금리 내려주면서 그 기업을 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을 살릴 것인가 지금은 경제성렬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비, 투자 전부 이축되면서 아마 기업 구조조정이 좀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빨라진다. 그게 뭐 의지적으로 빨리 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자빠지는 거 아닌가요? 네. 어쩔 수 없이 자빠지죠. 지금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6%로 떨어졌습니다만 아마 올 1, 4분기는 제가 제일 비관적으로 봤었으면 이미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한 4% 정도 그 이하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업 부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뭐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 증시를 좀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든요. 그동안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중국의 증권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됐거든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간접금융 아니면 직접금융이에요. 간접금융이라는 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은행에서 빌리는 거. 직접금융이라는 건 주식 아니면 채권을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거의 86% 정도가 중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연결되는 거죠. 97년 우리가 외환위기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기업이 부실이니까 은행이 부실이니까 부실한 기업 은행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97년 안에 경쟁이 여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이 좀 제가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이게 은행 대출이 GDP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래쪽에 짙은 초록성. 그다음에 이게 채권시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10년에 GDP 대비 41%인데 93%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재벌 많이 조달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주식을 통한 자금 저달도 46%, 57%.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빌렸는데 이제 간접금융보다는 직접금융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는 갈수록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완화되고 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거 자꾸 토를 달아서 아닙니다. 아까 그 도표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냥 은행들만 골병들면 되는데 당국에서 갑자기 만기 돌아온 거 상환 받지 말고 대출도 금리도 낮춰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조치가 그런 것들이고요. 어제 MLF 금리 낮추고 프라임 레이트도 곧 낮출 건데 그렇게 하면 은행만 골병들면 되는데 이제 저렇게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서나 회사체 발행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이제 중국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국제 투자자본까지도 많이 떼이겠네요. 많이 떼이지면 떼이지만 위험이 분산된다는 거죠. 분산된다. 그래서 은행이 그 위험을 다 떠맡았는데 그 위험이 투자자들한테 다 같이 채권 투자자 주식 투자한테 분산되니까 위험이 한쪽이 쏠리지 않고 좀 분산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괜히 중국 투자 들어갔다가 중국 은행들 대신에 우리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만 그냥 총알받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뭐 그러기는 그럴 텐데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거든요.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때 세계 평균이 한 22%, 4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작년에 유린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이제 만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수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통이다 지금은.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중국이 투자해서 소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중국이 과거처럼 이제 뭐 저 10%, 9%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잘해야 하는 5% 성장이 드는데요. 우리도 IF 경제기 전에 7% 성장하다가 IF 경제기를 거꾸면 4, 5%로 떨어졌거든요. 구조조정에 딱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산가격이 500에서 1000에서 계속 주가지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2000을 돌파한 거거든요. 저는 중국에 이런 국면이 한 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경제지표 더 많이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6대 석탄 발전소 보니까요. 과거 평균보다 한 춘절 이후에 비교해 보면 한 60%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는 10%밖에 안 돼요. 지금 또 상황이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경제지표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돈 풀어가지고 떨어진 것만큼 다시 상승했는데 이제 경제지표들이 구조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들이 2월, 3월 가면서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주식을 좀 사자. 그래서 특히 중국 주식 중에서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니까 중국의 일등 우량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98년 해안이기를 거꾸면서 우리나라 내수 주자들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내수 주자. 네. 내수 일등 주자들. 예를 들어 삼성화자 같은 주식이 무려 88배 상승했거든요.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주가도 50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번 2기 다음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주식 중에서 그런 주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시각에, 시각이라는 것이 참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게 중요한데 저처럼 뭔가 중국 돌아가는 꼴이 불안불안한 사람은 시장 자체도 이렇게 별 기대를 안 하는 반면에 우리 교수님처럼 어떤 시장에 오래 몸 담아 오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투자의 기회,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또 그렇게 중국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날 사우디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G20 회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다들 좀 주춤하는 이 경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IMF 총재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던데.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2008년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를 거꾸면서 전 세계 정부가 재정지출을 잃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과감한 통화정책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회복되면서 세계 경기가 많이 회복됐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이머징 마켓은 기업이 부실했고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부채가 높은 높은 수준이니까 다시 경기가 위축되면 전 세계가 재정이 여유 있는 나라는 재정을 풀 것이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재정이 상당히 좋은 상태니까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가 여유 있는 나라 금리가 여유 있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금리를 내리면서 다시 경기를 전 세계가 부양할 텐데 그 효과는 가계가 부실해졌고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계가 부실해졌고 기업도 부실해졌으니까 똑같은 영양제나 약을 투여하더라도 좀 워낙에 허약한 상황이라서 결국 그러면 공조를 해봐야 서로 정책 여력이 닿는 데까지 우리는 그럼 금리 좀 낮춰줄게 돈 좀 풀게 아니면 우리 재정 좀 확대할게 이런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시를 어떻게 지금 조정 없이 계속 오는 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 또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9월 중 가마 또 개인들 감세 주식 투자해서 세금 혜택 보게 해줄게 붕붕 띄우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부실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 부실이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 기업이 너무 돈 빌려 소비 투자해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위기가 발생하니까 대체적으로 소프라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간 부채죠. 그런데 정부가 돈을 엄청 썼거든요.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입니다만 GDP 대비 60%에서 지금 105%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감세 정책을 쓴다는 과연 미국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하원이 승인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아까 저거는 스타 개념이고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 미국 재정저수지 적자가 지금 GDP 4% 넘고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다시 쌍둥이 적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금은 계속 인하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주가인데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거의 49%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7배까지 올랐거든요. 제가 계속 미국 조정 시기가 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어두운 부분으로 표시한 분이 미국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금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까? 로그 스케일 제가 장기 추기를 보기 위해서 로그 스케일로 좀 그러는 겁니다. 지금 로그 차트를 했는데도 오른쪽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급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통 로그를 취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차트보다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둔해지면서 그렇게 막 과열 아닌데 싶은데 지금 로그 스케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오른 폭은 조금 가파르다는 느낌은 분명 듭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은 미국 주가가 경기 정점에 동행한 경우도 있지만 2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선행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과연 미국 경기 정점이 언제 올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 경기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확장 국면 보이죠.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금리를 보고 있는데 최근 보면은 또 미국 국채 5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수익률이 낮아졌고요. 또 장단계 금리가 연천됐죠. 10년짜리 수익률이 1월 말에는 3개월짜리보다 또 낮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금융시장에서는 물론 안전자산 손으로 미국 국채로 돈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은 저는 그게 경기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 하면 1월에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았어요. ISM 제지업지수가 7월에서 12월까지 50미터에 있다고 51월을 나왔고 그다음에 건설 관련 경제지표들이 1월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보니까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거 봐도 날씨 강제된 것만 이렇게 증가했지 나머지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쯤에는 미국 경제가 정점을 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선행하니까 올 상반기에 어느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려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봐서 S&P500 기준으로 저는 5% 이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정점 치고 주가가 떨어지면 11개월에 벌쳐 S&P500이 평균 22%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한 5% 정도 되고 정기 정점 치고 떨어질 여지는 한 20% 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 중간중간에 지금 음영 처리된 경기 침체기 저게 텀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텀이 있고 아니면 짧든 길든 그런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저 막대기가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저 이제 음영 처리되는 저 경기 침체기라는 저 기관이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게 연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연준인데 실제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정도 해서 그때 저 경기 침체기로 나오는 저 시기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면 정말 인정해야 되겠고 연준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나 그들의 내공을 인정해야 되겠는데 저러다 결국 그 엄청난 후과를 갖다가 감당 못하고 결국 만약에 정말 2008년급에 또 뭐가 하나 온다면 이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이제 적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경기가 아예 순환을 안 해야 되고 교과서도 확 바꿔야 되는 경제학 교과서도 그런데 사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요 과거에는 진폭이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는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0.8% 정도에 있어요. 실제 GDP가? 네. 실제 GDP가. 그러니까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1% 이상 확 많이 좋아졌다가 또 확 나빠졌다 그러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경기는 굉장히 좀 안만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0.8% 미국 경제가 가열됐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클이라는 것은 꼭 있다. 이 사이클은 트럼프도 파월 연준 의장도 못 막는다. 그 정도만 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이클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파월 의장 같은 연준의 정책지원인데 환율 좀 요즘 위안화가 계속 춘절 이후에 하루 반짝 뛰고는 환율 기준으로 즉 위안화 급락 이후에 계속 지금 눌리면서 위안화는 은근히 강세고 또 인민은행 고시 환율도 국제 외환시세에 반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역주기 개설을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어떤 좀 여기에 그러면 중국에 위안화 환율 안정 의지 말고 실제적으로 중국으로 뭐 자본이 국제 자본이 막 몰러들면서 위안화가 강세된다. 혹시나 이런 조짐이 있다고 보시면 저는 앞으로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앞으로? 최근에 지금 보면은 좀 시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면 달러도 강세 위안화도 7위안 넘었다가 6.97 뭐 이 정도 위안화 좀 강세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자본시장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빨리 개방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은행 산업을 애국인한테 100% 지분을 허용했어요. 그래 외국 자본이 중국 은행을 통치로 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자산운영사, 증권사, 보험사 다 개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중국에서 제가 아까 우리도 국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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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후진적인 금융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적인 금융, 골드만상스, 제이피모가 이런 회사들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거의 뭐 물방고기반일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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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저는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강세다. 수급 측면에서 결국 위안화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보면은 장기적으로 소비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중국이 소비중심으로 성장하려면은 사실 위안화가 또 강세가 돼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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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위안화는 강세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네. 그냥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2250 근처니까 또 이렇게 밀립니다. 지수가. 네. 네. 우리 한국 우리 그냥 코스피 전반적인 어떤 진단 그리고 반도체 IT 말고는 우리가 더 입에 올릴만한 업종이 없을까 싶어가지고요. 짧게 한 번 좀. 네. 우리 지금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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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에 코로나로 다시 수족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지표가 좋았는데 저는 우리 주가는 계속 좀 조정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국면.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힘들고 한 번 더 중국 중시하고 같이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 이것만 중심으로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기업 실적을 지금은 좀 가대평가하는 국면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 늘어나고 조금 된대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기업 실적 증가만큼 주가가 반영했지 않느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올해 우리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확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ETF, 다양한 ETF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는 정말 ETF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수익률을 높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ETF 같은 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방 쪽으로 때리는 ETF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실적 대비 너무 달린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바로 2부에서 김지선 센터장님과 함께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